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서초구의회가 제219회 임시회를 개최합니다. 개회식은 16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최되고 1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.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랑의교회 신축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,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,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심사하고, 행정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, 도시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. 제219회 임시회는 5일간의 일정으로 오는 20일 폐회합니다.